다미야가 태국거라는데 다미야가 태국거라고? 다미야 다일레인아 예, 다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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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미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자, 오늘 태국 두 번째 로컬샵 이번에 진짜 로컬로 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가 아주 태국 분위기 물씬 나는 로컬 장소인데요 여기에 그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쪽에 다미야가 있습니다, 다미야 여기도 타미야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안에 RC 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RC 대회도 한번 찍어보고 가가지고 촬영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이야 여긴 포르쉐가 있네 자 지금 여기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왔고 미니카들이 있고요 여기 사장님 같습니다 사장님 올카 미니카드? 올이 아 또 들어오시자마자 우리 가이드 형님이 올드카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올이카 오 이런거 아바티 옐로 이런것도 한국이 없어요 센싱돌도 이것도 한국이 없고 어 지금 나오고 계십니까? 인사 한번 하시죠 자오디카 태국 특히 파타야 파타야에 계시죠? 파타야 가이드 형님이시거든요 여행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밑에 댓글로 달아 놓을테니까 연락하시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놀러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 파는거 문제야 인카엔 다예요 아 파는거 I want dancing to 댄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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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여기 되게 포스 있는데 저 조립식이네 네 다 조립식이에요 전부다 네 다 조립식이에요 420 420바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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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로우 오 크로우 오 크로우 I know 코리안 팀 아 몰라 물어보네 한국 팀이 어 코리안 팀 부미 탱칸 자매카 어 패션 아일랜드 예예 까우리 직원 내일 개인데 한국사람 여정 추천할게요 아 지금 태국에만 있는 부품이 어떤건지 물어봤습니다 아 맞다 까우리 맞다 이쁘 타미야가 타이버 태국구라는데 타미야가 태국구라구 타미야 타이레인이라 예 타미야 암네벨야 사장은 일본 사람인데 타미야가 태국구라는데 일단 호자발자 샀고요. 여기 사장님한테 여기 몇 년 됐는지 사면 되겠군요. 여기 미니카 유저분들이 많은지. 여기 미니카 유저들이 많아요. 정해진 건 없고 한 200, 300명? 와우. 대회 안 가고? 아, 대회 안 가고? 아, 매일 RC가 대회 있다. 아, 여기서? 지금 하는 건 대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건지. 지금 몇 년 가고? 몇 년 가고. 만약에 공연을 안 가고, 안 가고 안 가고 안 가고. 아, 패션 다 왔대. 아, 다 패션 다 가고. 아, 이거 지금 팀. 아, 팀. 그는 GHB. 자, 여기 매장이 하비바라는 곳이고, 그리고 이건 팀 이름이에요. GHB. GHB. 오케이, 오케이. 코콘카. 해, 보스. 카. 아, 슈퍼2. 오, 슈퍼2. 슈퍼2. 이 지금 태국에서 보니까, 타일랜드, 인타일랜드, 슈퍼2. 아, 넘버1. 넘버1. FMA. 맥펜. FMA. 아, 이게 넘버1. 넘버1이 FMA. 아우. 아, 다일난은 FMA. 넘버1이 FMA고, 넘버2. 아, 슈퍼2. 넘버2가 슈퍼2. 아, 위젯. 넘버3. VJET. 오, VJET. 뭐, 인형이 타고 있네. 어, 예. 여기 귀여운. 자. 아, 지금 여기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태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셰시는 FMA 셰시고, 두번째가 슈퍼2. 그리고 세번째가 VJET라고 합니다, 사장님. 태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셰는? 태국에서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4,000. 3,000. 4,000. 4,000. 3,000에서 3,000. 3,000에서 3,000. 오,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쉽게 할 수 있는 취미인가? 네. 네. FMA. 네. 아, 이제 이런 사람들은 조금 없는 사람들하고, 이걸로 하고, 네. 그게 어느 정도가 있는 사람들하고 있고. 아, 이거는 300, 아, 네. けれhon주세가 치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FMA. 네. 아, 아, 뭐 NEED가? 아, 선생님을 쇼, 이, 그가월이 많은 사람이나요. 에어. 아, 그 애국에서는 한국에서 이걸 많이 사온데, 아, 한국에서 사달도 없는 거지. 어, 태국은 없는 이렇게. 아, 이게 4명은 브루 나은 한국에서 싸우는데 아 FMA 양 Stay 양 Maroon 한국에서 싸우고 태국에는 어린지 이거 부위 아 블랙 FMA 한국에 Karena 도 다 떨어졌어 거의 없는 거 anything 태국에서 막 들었어 Shambon 而且 들어왔더 muitas 한국의 교재 und then flown Orizani 레터링 레터링 렌즈가 제일 좋아. 그리고 렌즈가 제일 좋아. 그냥 놀러와서 보는거야. 렌즈가 더 올라올까? 강릉 왈라 200받. 왈라 200받. 하루에 200받. 하루에 200받. 미니포트 WD. 미니카도 돈 내야 되나? 프리. 미니카 트랙은 사용료가 프리라고 하고 RC카는 2300. 기존가 star- 공공ubs장은 rapport. 아이입니다. 아이입니다. 아... 아... 아.. 아.. 100밭, 아.. 창가비? 태국에는 그런거에요. 예, 창가비, 100밭,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매주하는지 대회를? 그럼, 팀이 택한... 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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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달에 한 번? 아,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오케이예요 돈 내기 돈 내기 돈 내기 돈 내기 돈 내기 내가 여기에 이기겠다 백밭을 태우면 이 차가 이겼을 때 삼천 더실 수 없는 중 이어가고 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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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신 요거를 판다 오오 ak ak understand 자 지금 안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해주신 말이 여기에서 이제 트랙이 있거든요 여기에 한 달에 한 번씩 대회를 합니다 근데 대회를 하는데 이게 하나의 나라의 문화인 것 같아요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이 뭐라 그럴까 이 내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닭싸움 닭싸움도 되게 그 유명하거든요 이 태국이 그래서 여기가 로컬인데 로컬에 왔을 때만 또 들을 수 있는 정보들 미니카 합입밥 여기 지금 오늘 미니카 하시는 분들은 다 내일 대회 준비하러 다 갔다고 하시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역시 우리는 챔피언 여리는 없습니다 호야밖에 아 여리 저기 있네 여리 저기 우리는 챔피언 그림 있는 거 국룰이고요 여기는 이제 피트석인 것 같습니다 피트석에 지금 많은 태국 알시카 유저분들 오늘 미니카 유저는 없습니다 알시카 유저분들이 자 이렇게 레이스를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고요 구글 지도 같은데 하비바라고 치면은 나오는 동네거든요 여기에 오시면은 이렇게 완전 로컬식의 트랙도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이런식의 로컬식의 트랙에서 한번 즐겨 보실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알시카 한번 구경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시카를 굴리는 데가 멋있게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우 와우 진짜 빠르다 야 와 여기 뒤에 야자석이 있고 안식가 굴려 버리니까 거의 막 느낌이 오우 와우 오우 뒤집어졌습니다 오우 전복에 전복 어 전복 야 저거 조정하면 재밌겠다 아우 진짜 여기서 같이 레이스하면 어떻게 재밌겠냐 맞죠 진짜 여기서 레이스하면 일이 있겠다 예 예 하이맨 하이맨 아 코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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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왜이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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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중에 Su 오우 cookie Medicaid 뽑아 손 gutes 아